오늘은 봄에 심은 고구마를 캐낸 날입니다. 밑이 잘 들었나 한번 볼게요. 호박 그때 남은 거 어디 갔지? 여기 누가 또 따간 거 아냐? 여기 하나 있었잖아 호박. 호박 누가 따갔나 봐요. 여기 큰 거 하나 있었는데. 여기 가방을 내가 갖고 왔나. 가방 누가 가져갔어? 카메라를 다리고 있잖아. 아이고. 갔다 오셔야 되겠네. 여기 파란 거 하나 있다. 봐봐. 네 그건 안 익어. 아니야 저기도 익어. 익어야 되는데 안 익었네. 이 노란 거 누가 따갔나 봐. 여기 다 썰어두면. 여기. 조심하세요. 너무. 서두르니까.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호박 따갔네. 너무 많이 하지만. 이 사람한테 먹어야지. 응. 응. 오늘 중에는 한 번만. 네. 한 번만 해야겠다. 응. 아. 호박 넝쿠리. 일단. 호박 저것도 따가야 되겠네. 응. 이 쪽은 하지마. 이쪽은 하지마. 한 번만 해. 거긴 하지 말라고. 응. 아이고.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 줄기. 호박이. 호박이 달렸어? 하하하하. 헉. 익어야 되는데. 이거 잘랐어? 그 팔에서 어떻게. 팔에서 이건 안 익어. 안 익지. 에이. 아깝대. 아 여기 있다. 저 파란 거. 근데 안 익겠다 쟤는. 안 익겠어? 응 응. 이 쪽은 이제. 이 쪽 시간이 지났어. 뒤에 갔다가. 지났어. 먼지. 비닐을 가져야 돼. 이것도 잘라요. 비닐이. 얘 그대로 잘라봐요. 응.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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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고구마가 열렸어요? 아휴. 누런 호박이다. 누런 호박. 아 여기다 올려놔. 그 호박. 그 푸수 앞에 숨어 있었네. 응. 아이구야 이쁘다 야. 그치? 응. 잘 익었다. 이제 좀 찌그러졌다. 뭐하지 호박이래. 야. 야. 좋아하지 말고 캐야지. 야. 당그만 이거 밖에 안 돼. 괜찮아. 아휴. 시험 아니거요. 그치? 잘라야 되지. 잘라놔야 된다고? 줄기가 없으면요? 그리고 설이 오면 고구마 썩어요 왜요? 엄청 커? 아우 깨지겠다 더 해야 돼 곡괭이를 해야 돼 곡괭이 가져와야 되겠다 아 저거 카메라 안가주셔가지고 와 왕건이거구만 아 나왔네 나왔네 야 이거 한 뿌리에 5개나 달려서 아 줄누리 당긴게 아니고 한 뿌리가 이렇게 많이 달리면 고구마 많아 이거 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야지 꼬미 어디갔지? 저 위치에 응응 봤어 여기까지 다 해요 초당님? 너무 많잖아 아냐 두 줄 다 캔다고? 걷어놔야 돼 그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않아요 멈춘하네 사람이 많으니까 걷어놔야 돼 걷어놓으면 썩는다는데 멋있어 거기 걷어놔야 돼 응 응 호매이였어 호매 비닐도 뺏겨야 하잖아 비닐도 뺏기비되 프라이기 구멍이 날린다 물에서 쫓아나왔네 오 싹이 났다 고구마가? 응 여기 봐 이거 싹이 나오네 놔두면 싹 나온다고 그럼 이거 안되겠네 빨리 캐야돼 네? 고구마가 없네 우와 대박 땅도 깊이 갔어 그럼 구미 가져와 이제 흠 흠 흠 많이 들어가 이거 고구마 많이 캐는 엄청 크네요 앙콩이 나요 응 아무것도 못해 별로 못써 우리들의 밭이 네 구슬구슬한 밭이라 같이 되게 괜찮죠 수록밭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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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안 아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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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고구마 여기 들어간대요 이거 다 목해 너가 이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이게 싹이 뭘 써나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땅속으로 왜 이따가 날이 숨어 고구마가 땅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숨어서 그래서 빨리 키워야돼 이거 말이야 이거 말이야 이거 말이야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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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돼야 잘 열리지 여행 날씨가 돼야 잘 열리지 여기 나꺼점이 나왔어 여기 고구마금을 왜 다 못해 에 여기 그다음 여기 이 일 이게 반고구만가? 빨갛잖아요 이거 다 한다고요? 오늘? 어? 일단 그 반고구만 걷어놔야지 고구마가 여기 옆에 군인 있어? 저기요 응? 커요? 응 이런 건 뭐해가 떠니 어디가 이런 꼬마가 그럼 나도 명으로 가 나도 가 이건 내건데 여기 어디갔지? 다 홍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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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처에 하고 이 가해 고구마 한 줄기가 있다고 고구마가 있다고 고구마가 있다고 고구마가 없다고 고구마줄기 고구마줄기 아 그걸 뭐 상식으로 이 거둬서 완전히 여봐 거둬서 너무 민개여 그래서 이왕처럼 저 얹어가지고 분명 간간하게 거둬 완전히 거둬 와 이거 찍으세요 빨리 찍어서 이거 사진 찍어 빨리 에이 형제빵 나왔습니다 이런 거 안 찍으면 난 이쁘게 해 빨리 가 찍어 아니 앞쪽이 더 잘 된나봐 어머 그러네 열리지 고구마네 열리지 고구마 됐어? 에 저건 잘라졌네 고구마 꺼가지고 열리지 고구마 고구마도 알게 주네 아하하하하 미치겠다 이렇게 해야지 저기 왜 저리 아버지야? 응 뭐? 가지 줬다고? 응 가지 이거 마지막 가지야? 흰지야 이거 세워놓고 뭐 이거 그 거를 더 넣을래? 이거 고구마 한빛이 있다고 매울떡은 없다던데 뭐 응 응 응 응 응 응 이거 한번 나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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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엄청 심었네 근데 내 홈이 어디 갔어? 고구마 색깔이 너무 이뻐 고구마 색깔이 너무 이뻐 이거 맛있는 고구마에요 이거요? 아 빨개서 고구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또 밑에 들어가면 목이 안 돼있지 네 네 아 이거 좀 세워줘요 아니 이거 세워 니 걸로 해 나 이거 세워줘요 나 참 진짜 네 고구마 자 그래 고구마를 해야지 내 홈이가 어디 갔냐 내 홈이가 어디 갔냐 응 홈이 나한테 고구마캐로 왔습니다 아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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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가 왜 안다니? 우와 이렇게 크다 크다 이거? 우와 엄청 크다 진짜 오 오다 오다 이야 이거 한 번 와보세요 네 이렇게 들어간 거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이거 네 고구마 제 얼굴만 해요 고구마가 없다 응 왜 기가요? 이 땅이 위에는 추워지잖아요 네 그때 따뜻한 데로 들어간다고 걔네들이 그래서 빨리 캔 어 이거? 네 이 아하 좀 눌렀네 갱이도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걸 갱이라고 갖고 와 아니 생긴 거는 뭐가 생겨가지고 이거는 뭐 갱이는 좀 뭐야 갱이라고 갖고 다녀 이거 갱이라고 갖고 다녀 고구마야 어디 갔냐 안 보이네 고구마야 어디 갔냐 안 보이네 고구마야 어디 갔냐 안 보이네 고구마야chten 아 예 예 예 예 예 고구마 숲이 잘라졌다 오렌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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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 고춧가루 이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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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 고구마 sah других . 야 이거 맛있게 생겼다 진짜 색깔 예쁘다 뭔가 꼈는데도 비닐장갑을 껴야되나봐 고구마가 엄청납니다 가지도 엄청나고 안으로는 캐지 말고 그냥 캐야지 별로 안 커 이거 냈다 대박이다 우와 왕대박 나왔다 대박 깭았다 komma 어머 얘들이 상대 졌다 하나 også 이봐요 여기 또 있어 으아 잘라줘 응? 응 모래 땅이라 고구마가 다 되는가 보다 고구마가 다 되는가 보다 봄 inging 뱀 뱀 육 뱀 뱀 뱀 뱀 뱀 뱀 뱀 오오오 수생이 여울땅 촬영 안해? 가만 안 할 것 같은데 어? 다리 꼽대 좀 어디다가 찐벌로 하든지 하지 저 이쪽에다 오지 넣게 해주면 되지 여울땅 우와 우와 개구리야. 뭐야? 왜 개구리가 pup지 나가? 아니, 여기 뭐 있어. 뭐가 있어? 강자, 개구리가? 여기 여기 자고 있어. 여기는 개운 병이네. 여기? 여기는 배운동 병이네. 같이 보내가. 이게 뭔데? 건들여 봐요. 어디 있어? 개구리? 개구리라고? 아, 그냥 우릴께요, 우리.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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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잠댄다. 아, 우리 아래, 잠을리라, 그래. 두꺼기가 벌써 지울 때 한 자로 들어간 거야. 아이고, 미안하다고 해. 잠 잤는데, 어리긴 잤는데 누가 한 분을 날이 건드리냐고 그런다. 다시, 다시 지어줘. 엎어도. 지금! 열받vous. 열 받았으? 오우우, 두 될 바 vuelta 왔어, 두도built. 아휴, 어휴, 애들한테 안 줘야 돼, elle 맞지? 물을 줘야 돼, 머리도 줘야 돼. 파 뭐야. 배가 깼잖아! 아유 깜짝이야. 그래서 내가 안 찍기를 다행이지. 아유, 기러기야 뭐! 야, 이거 봐. 오, 고구마. 원래 고구마 이거 대박났네. 고구마. 고구마 대박 났어. 고구마 대박났어. 고구마 대박났어. 고구마가 대박났어. 고구마 대박났어. 고구마... 꼬리 보고 피어, 꼬리 보고 이렇게 chasing 사람이 아닌게 되는 거에요 이렇게 딱 붙어, 이렇게 다 붙어있는 소리 얘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이렇게 와, 진짜 고구마가 어디선다고요? 무지 하지마 이 사람은... 고구마가... 고구마 대박났구만아... 아이고 아이고 저깄 또 있어 맛대기 또 있어요 어디야? 저것도 빨리 키워야 되는데 그놈이 이렇게 해야 될까? 고춧가루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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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Джог 날 코 두vor 구 queremos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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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진짜 가을에 아무차 사람 걸어댕디 왜그럴까 아이 자꾸 깨져 그런거 만져먹어야지 손짓어야지 고구마 엄청 잘됐죠? 어차피 우리 먹으려고 하는데요 먹은 사람들은 한 개만 먹어도 더 둘러 어차피 다 먹을 수 있어 얼마나 큰일 고구마 고구마가 막 나오고 있어요 고구마가 풍년입니다 풍년이 왔네 노래를 부르세요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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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는 걸음을 하면 안 돼 고구마는 걸음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있는 게 안 먹으십니다 안 했다고 안 했는데 그렇고 그냥 씻기만 했잖아 이런 게 뭘까? 여기 맨날 그냥 맛있잖아 영광하는 건 싫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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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Y 야는 너무 기프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다 기프게 들어가게 양은 물고르 집이 파나?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거봐 아주 꽉 들어갔네 나와 좀 나오라고 요만한 요소리도 깊이 들어가세요 나온다 나온다 오 어머나 좀 나와준다 이거는 꼬여 두리가 붙었어 두리가 붙어버렸어 가르새 아유 아유 신발데이 아 힘들어 신발데이 여러 개네 여러 개내렸어 여러 개내렸어 기쁘셨다 도질이 좋으면 좋으세요. 도질이 좋으세요. 야 이거 혼자잖아. 혼자 커서 잘해. 종이야 종. 다행이다. 너는 안 달렸어. 안 달렸다. 안 달렸다. 이거 이쁘다. 이거는 예뻐요. 4개가 또누리 다녔어. 매일 맛있어. 그쪽으로 배달돼서 엄청 큰 것 캤어. 이렇게 했나? 여기 어디 파도 있긴 있을텐데. 그렇지? 여기 어디 파도 있긴 있을텐데. 그렇지?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저 언니 뒤에 거다 켜야지. 저 뒤에 밟은데. 여기에 다 켰어? 밟은데 다 켠거야? 옆에 쪽. 그 옆에 쪽.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냐고. 이리 봐봐 한번. 거기 있어요. 있어요? 네. 먼저 아물 schmt. 길과 상을 tun. 게맛д Neumah 출발. 나는 제야가 필수 concentrations Nachts. 거기까지 안 가는데 이분이 일단 담아내고 뚝 해야 돼 흙이 담아서 아니 저기 흙이 퍼져서 저게 된다니깐요 이쪽으로 놔 이쪽으로 놔 이쪽으로 놔 이쪽으로 놔 이쪽으로 여기 또 덮어서 안 돼 얘 봐라 얘는 뭐 흰 봤다 얘는 뭐 얘들은 식기 이렇게 좋으니까 아 님을 많이 봐서 내가 가지고 따봉이 됐다 근데 이 소재가 너무 이래가지고 소재가 이랬다 이짜오리까 돼지 먹어야지 이짜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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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오 풍어줘 여기로 OMار 이짜오리까 찌 이즈오 이짜옹 이 이짜옹 이짜여 이짜옹 이짜옹 좀 흙을 넣어 파서 근데 이거 금방 못먹어 돛장소부터 파도 돛장소부터 파도 고구마가 맨날 이렇잖아 그죠? 그래? 딱딱 갈라 넣었어 brittle 넣어 네. 쫌 예전에 아유 가지 실하다 가지가 실해 가지도 많고요 고구마가 빨간이 크기가 아주 다양입니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고구마가 고구마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고구마가 어디 붙이는지 그니까 간장 지게 가져와야 되겠다 지게 지게 있죠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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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놀랄 땅 쪽으로 진짜 그러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주세요 어디요? 짱으로, 짱으로 거기는 다 캔데고 이거 왜 안 캐요? 짱으로 나오라는 거고 이거 우리 흙이 제일 좋아 이거 우리 흙이 제일 좋아 이거 우리 흙이 제일 좋아 다 같은 땅인데도 흐리네 흙이 여기가 새 거 좋아 모래 흙이야 남자는 원래 모래 흙이 잘 좋아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여기 흙이 또 감자가 하나 와 그래도 없나 보다 거기 막 이거 감자 안 따지면 넓풀만 간 거네 전 오는 이 밑에 들어있어, 이거 못 캐 어디요? 캐 봐봐 한번 이 속에 들어 앉아있어, 이렇게 어디? 이거 봐봐 여기 여기부터 넓게 해야지 알을 직접 못하잖아 여기 넓혀서 안경을 넓혀서 이게 조그만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조그맣지만 동글동글한 것 같아서 깊게 이렇게 먹을만해 아직 못 먹을거잖아 아, 여기가 분명히 와있어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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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빌던지 알아 근데 이기는 되게 쉬워 그러고 에이 그래도 그래도 고구마야 이쁘구만아 그니까 사순같이 돼 그래도 아래끼리 빨리 빨리 얘도 한번 찍어줘 네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그런거야 뭐 이제 말아 저기 아 어떻게 됐네 네 옆에 있는 데가 있네 남주야 네 이리로 바꾸 얼렁 네 시간이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여기 크다 이거 옆에 이름하려고 옆으로 놀잖아 옆으로 놀잖아 옆으로 옆에 있어? 아니 저, 저이 저이 여기 여기를 빼야 돼 여기 거기 거기 고구마 고구마 세제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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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오, 여기 막 나오네. 여기 다 계세요? 응, 그쪽은 혼도 없어. 감자가 왜 자꾸 나와? 왜 감자, 치맛인데? 또 나왔네. 감자, 치맛인데. 먼저 한번 먹어도 돼요. 사이에다가. 오, 더 크다. 오, 대박 대박. 엄청 크다, 엄청. 우리 통도 하지 많이 봐가지고. 여기 맞어, 여기 더 커. 매울땅 머리 통마해? 응. 밑에 잘 보고. 응, 맞아. 이건 묵어야지. 자. 고구마. 고구마 이렇게 많이 익혔습니다. 두개가 똑같이 크다. 오, 잘해, 잘해. 더 깊숙이 파. 왕건이, 왕건이. 아냐, 안전하게 꺼내야 돼. 산산 캐드, 산산 꺼내듯이. 잘 커야 돼. 아냐, 아냐, 막 그 집은 안 돼. 여울땅 머리보다 큰데? 머리보다는 안 돼. 너무 가까이 호미지 내면 안 돼. 그렇게 해줘. 우와. 안 돼, 안 돼. 덮아, 덮아. 깨져, 안 돼. 나와, 나와. 이쁘다. 종이 울리네. 어, 종이 울리네. 자, 이제는 캐는 건 다 캤으니까. 여기다 한 푸대씩 주담아서 도로가를 꺼내내. 고구마나 고구마. 다 주담아, 그냥. 몽지로. 몽지. 몽지로 주담아. 몽지가 뭐야? 봉지? 몽지. 저 처음부터 끝까지. 자루에서 자루. 자루에서 자루. 자루에서 자루. 이거 저거 낼텐데. 까질텐데. 까지는 뭐. 까지는 뭐. 어차피. 안 까지만. 사는 것도 아니고. 약품. 자루 또 있어요? 응. 저기 있네. 있잖아. 니가 또 선택해야 돼. 나는 또. 가서 다 쏟아 놔야 돼. 말려가지고. 너너너너너너네. 그냥. 그냥. 내놔. 그냥 내놔. 밥은 뽑아야 돼. 애국사님. 딸날드 아멘 바삭바삭 가위 담은거는 저거 할 수가 없겠는데 좀 덜어 덜어면 저거 한군데다 저기로 한군데다 여기 한군데 들어 고재가 모자라나 고재가 모자라나 고재가 모자라나 고재가 모자라나 고재가 모자라나 고재가 모자라나 고재! 오빠 둘 수 있어? 거기다 criticized 먼저 вещи 어떤거 tio 사 profund 거기다 과자 선별해 먹을거 먼저 선별해야되 아 그런데 자한거 무서우는 아휴 이런걸도 아까워 그치? 이런것을 먹어야 돼 상날로 버리면 안돼 이런거 먼저 먹어야 돼 호미 우리 대게 같았나 호미? 먹는데는 잘 지워넣는데 땅콩으로 판매가 나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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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새꺼도 나눠 네 간재도 닮고 응 더 잠지마라 멸 좀 여기다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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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가 이렇게 담아 감자 여기다 담아 생기면 낫 낫 낫 낫 낫 낫 낫 낫 다잇게 다잇게 호미 같은거 다 생겼네 이 호박은 못먹는 호박이야 그거는 못먹어요 호박 아유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순식간에 밭을 초토마켓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금방 가잖아 아 오늘 이거 밤밖에 못 캘줄 알았는데 다 캤네 딱 1시간이다 1시간 57분이야 차 가면 안되지 이 호박은 버려야지 썩었어 자 데리고 갑시다 네 호박잎은 다음주에 먹어도 되니까 다음주까지 하실게요 네 소리 안나요 네 이건 뭐야 그건 내꺼야 호박은 못먹어 못먹어 저거 왜 그거는 못먹는데 그거는 먹을거 같은데 아냐 이거 저 오사리 갖다 놓으면 돼 장식용 장식용은 썩어 어쨌든 나는 작년에 이거 있었어요 파란 호박 아 다음주에까지 아 후 자 밭설거지 다 했습니다 이제 가을도 끝나고 밭설거지 다 했어요 심을때가 있나 시리다가 빨리 저거 저 뒤로 올려 아 남편이 이거 빼 네 아 하 고구맛 썰어갖고 다 자아가는 일이 뭐 온전한게 있어 도라기 없으면 뭐 욕을 날려서 먹어 해고 그거 온다 거기 저 온다 거기 저 온다 가제는 뒤쪽이 안에서 쓰러 됐다 응 까트 으 으 뭐 정확하게 이렇게 흔적이 내가 못닦게 아 이제 저쪽 아 이쪽 실어야지 저거 아휴 왜 이렇게 기껏 힘들게 하면 욕먹을 짓을 아 그 뒤에 주죠 아깝다 싫어 갔고 또 하고요 흑에 관찰 중이 됐어 나름 먼저 가서 안에 다에 먼저 안에 타고 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네 그리고 누구 안에 들어가 으 안에 태어 으 안에 들어가서 해대 사람이 먼저 타고 그 2 양도 타고 낙주도 싫어, 그리고 빨리 안으로 들어가요 난 내일처럼 하면은 니 안해 그냥 까맣고, 까치 까맣고 다 먹게 놔두지 이거 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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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그 땅바닥 싫어, 이따 멘장 아이고 아이고 하나 가득 좋았습니다 금방 했네, 한 시간 걸렸네 빗근 잘 해놓고, 나면 차라리 시간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아우 더워, 땀이 그냥 저저저저저저 가만 걸머 주차중 충격감진후과 두건 두건밖에 안 돼? 저기 저 소무원보고 저거 소모기? 어, 소모기 걷어가라 그래 멘장님 전화해 줘 고구마줄기 고구마줄기, 소가 제일 좋아하잖아 아 그래요? 응 이렇게